안녕하세요 웹티비 김여진입니다. 요즘은 PMP에서 PDA, 노트북, 핸드폰에 이르기까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카메라 열풍인데요. 하지만 막상 제대로 카메라 역할을 하는 제품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텐실하면서 가격 부담도 적은 똑딱이 하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삼성의 블루 L310W는 그런 제품을 찾는 유저들의 레이더망에 딱 걸려들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L310W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310W는 크게 세 가지로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광각 28mm의 특별한 화각, 두 번째 완벽한 인물 촬영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동영상 촬영 기능입니다. 우선 첫 번째, 28mm부터 시작하는 광각 3.6배 줌 기능의 특별한 화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급형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넓은 화각을 지원하고 있어 풍경 및 인물 촬영에서 광각의 묘미를 제대로 살린 이미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중 기능을 최대 사용할 경우 35mm 환산, 102mm의 화각 역시 먼 거리의 대상 촬영에 매우 유용한 기능이죠. 또한 28mm부터 시작하는 광합 3.6배 줌 기능의 특별한 화각을 동영상 촬영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완벽한 인물 촬영 시스템을 말할 수 있습니다. 퍼펙트 포트레이트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인물 스냅샷에서도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제품들을 소개되고 있는 스마일샷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굴 인식 기능으로 주변 노출 환경에 상관없이 얼굴의 노출과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펙트 포트레이트 시스템에서 무엇보다 재밌는 기능은 눈 깜빡임 검출 기능입니다. 눈 깜빡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두 장이 사진을 찍혀 운동자가 또렷하게 나오는 사진을 골라 자장해줘 실패하지 않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뷰티샷 기능을 통해 후보정이 익숙하지 않은 컴팩트 득하 유저들도 찍는 순간 바로 화사한 인물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력한 동영상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할 때 가장 불편한 부분은 역시 촬영 시간의 제약이겠죠? L310W는 일반적인 엠펙 방식에 비해 4, 5배 이상의 저장이 가능한 엠펙4 압축 포맷을 지원하고 있어 장시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SVGA급의 고화질 지원에 TV와 연결해 동영상을 감상하는 경우에도 선명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촬영 중에도 권학 3.6배 줌의 줌인 줌아웃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가까이 있는 물체는 물론 멀리 있는 물체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의 가장 큰 특징 외에도 물리적인 움직임을 인식해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억제해주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과 디지털 손떨림 보정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데요. 수준증으로 고생하시는 유저들이나 손이 커서 작은 카메라를 피하시는 분들도 사진이 흔들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또한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ISO 3200의 고감도를 지원하고 있어 어두운 실내 등의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타사의 보급형 DSLR 중 ISO가 1600에 그치는 모델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L310W의 기능이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듀얼 IS의 ISO 3200의 고감도 웬만한 어두운 상황에서도 못 찍을 사진이 없지 않을까요? 가끔 보급형 하면 저렴하지만 성능은 별로라는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알찬 기능에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컴팩트 디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28mm의 광각까지 둘을 갖춘 삼성블루 L310W를 만나보신다면 보급형을 위협하는 보급형 제품도 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웹티비의 김여진이었습니다.